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달려볼까? 다 같이 출동! 네, 써드머택에 제 캐릭터가 나오고 제가 오늘 녹음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촬영에 녹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평소 같은 컨디션인데요. 들어오기 전에 유인나 씨가 미리 해놓은 촬영 영상을 보고 왔어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가 진짜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막 전 위에 불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써드머택에 제 캐릭터가 나옵니다. 오늘 열심히 녹음해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아이유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시다. 오빠들 한번 잘해봐요. 스린탄 도착! 오빠, 스린탄 갑니다! 받아라, 스린탄! 대박! 지금 저기 사망했다! 지원사격! 지원사격! 아아악! 배송사격! 배송사격! 네. 후퇴! 후퇴! 임전! 무퇴! 아악! 후퇴! 너무 멀리갔다! 빠져빠져! 되게 열심히 하게 되네. ㅋㅋㅋㅋㅋ 오빠, 우리 같이 가요. 어. 무서워도 못 나가겠어. 하나, 둘, 출발! 돌진하자! 그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 디저트 잘 봐주세요. 저걸 발견했어요! 여깄다, 여깄다! 어! 나를 봤어! 나를 봤어! 나를 봤어! 여기 다 있었네? 쉿! 저기 뭐예요? 싫어, 이게 뭐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헤드샵! 더블킹! 포티킹! 울트라킹! 레이스킹! 언빌리버블! 판타스틱! 고슴! 하하!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하하! 하하! 으으! 띠로디! 하하! 하하하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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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후련하고요. 어,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목이 약간 샀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줄고 막 목박을 줄러도 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진짜 재미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나언니 영상을 보고 들어오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정말 잘 못 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뾱뾱거리고 아, 저기서 뾱뾱거리고 막 이렇게 한 편인데 인나언니 꿀탑 보고 왔는데 인나언니가 너무너무 귀엽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 영상 삼아서 아, 인나언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좀 따라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진짜 그 영상을 안 보고 들어왔어요. 오늘 다들 힘들 뻔 했는데 인나언니에게 지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뭔가 저의 말투를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있는 캐릭터보다는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편하게 편하게 제 캐릭터대로 하라고 하셔서 좀 대본이랑 좀 다르게 많이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뭔가 아이유의 평상신분을 읽고 보는 것 같은 그런 씩씩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유 캐릭터만 사랑해주세요. 2천만 서든어택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든어택이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요. 서든어택을 통해서 또 제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되면 진짜 기쁘겠네요. 아이유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시고 서든어택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게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서든어택 아이유 화이팅!